선생님이 가정에서도 쉽게 해볼 수 있는 쓰레기를 활용한 예술 작품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럼 배움 2에서 이 활동들 자세히 살펴봐요. 짜잔! 이건 선생님이 아름다운 꽃을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인데요. 어때요? 좀 잘 그린 것 같나요? 근데 만드는 방법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정말. 그렇다면 문제! 이 작품은 그럼 어떤 쓰레기를 활용하여 만든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칫솔, 2번 비닐봉지, 3번 빛. 과연 어떤 것들을 활용한 걸까요? 자, 1번이란 의견이 참 많네요. 칫솔이란 말 많고요. 선생님이 친구들 답변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빨리 올라가네요. 그리고 2번 비닐봉지도 있고요. 빛은 많이 없네요. 과연 1번과 2번이 많은 가운데 이 작품은 어떤 것을 재료로 썼냐면 바로바로 비닐봉지였습니다. 아니, 비닐봉지가 어떻게 꽃으로 탄생하게 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작품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준비해보았답니다. 함께 살펴보아요. 먼저 버릴 쓰레기인 비닐봉지 준비하고요. 막힌 부분을 매듭지어요. 꽉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요. 잘 펴서 다듬어주세요. 끝부분을 두 손으로 꽉 잡아 올리면 이렇게 공기주머니가 생기죠? 이걸 다시 매듭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물감을 칠해요. 아까 친구가 매듭진 부분이 꽃잎이 된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선생님은 빨간색을 골라서 칠했습니다. 어때요? 꽃잎 모양 같죠? 이번엔 노란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와, 노란 꽃잎? 실감나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마음껏 찍으면 그게 꽃이 되는 거예요. 자, 꽃을 다 찍었으면 이제 잎사귀를 그려보아야겠죠? 군데군데 잎사귀로 꾸며줍니다. 그럼 완성! 자, 어때요? 자세히 봐도 뭔가 꽃잎이 펼쳐진 것처럼 실감나지요? 우리 친구들이 해봐야겠어요. 이런 마음 본다니 선생님 너무 뿌듯한걸요? 신기하다란 말도 있고요. 금손 선생님 고마워요. 근데 진짜 어렵지 않아요. 보통 그림 그린다고 하면 붓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붓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을 찍거나 문질러서 작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 앞서 보기에 있었던 칫솔을 붓 대신 활용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풀을 되게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영상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쓰레기 버리기 전에 잠깐 멈추고 미술활동에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생님 학교 교무실의 풍경이에요. 아름다운 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꽃을 꽂은 꽃병을 봐주세요. 무엇일까요? 자, 네 맞아요. 자른 페트병도 있고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할 때 쉽게 보이는 플라스틱 컵도 보이네요. 네, 우리 친구가 페트병이요?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네, 이 컵들도 그냥 버리면 쓰레기죠.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쓰임을 찾아 재활용하니 너무너무 뿌듯하네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여기 수업에 선생님 반 친구들도 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반 친구들은 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보았어요. 선생님 반 친구들이 2학년인데요. 어때요? 무척 잘 만들었죠? 네, 2학년 친구들도 아주 쉽고 재미나게 활동했으니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온학교 친구들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반 친구들은 선생님 반 친구들은 이렇게 만든 작품들을 연필꽂이로 알차게 활용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작품 함께 살펴볼까요? 이건 선생님 주방 서랍장의 모습인데요. 서랍장을 정리할 때 바구니가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기 좋죠? 그런데 이 바구니 사지 말고 만들어봐요. 선생님은 이렇게 바구니가 필요할 때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활용해서 만든답니다. 어때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나 마카를 이용해서 꾸미면 보기에도 참 예뻐요.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바구니는 어떤 쓰레기를 활용해서 만들었을까요? 1번 택배장작 2번 다 쓴 도화지 3번 종이가방 자, 우리 친구들 과연 무엇을 재활용해서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와, 우리 친구가 재활용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한 친구가 같은 답을 여러 번 안 적어도 돼요? 종이가방 종이가방이란 친구도 있고 택배상자란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전반 네, 전반적으로 3번 종이가방이 맞네요. 선생님 보이죠? 한 번만 대답해줘도 선생님 잘 볼 수 있어요. 여러 개 치면 더 보기가 어려워요. 네, 이렇게 어, 여기까지 네, 3번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 종이가방이었습니다. 우리 요거 우리가 물건을 사면 종이가방에 물건 담아오는 경우가 많죠? 왜 언젠가는 쓰겠지 쓰겠지 하고 모아두다가 결국은 쓰레기장에 버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집에 굴러다니고 있는 종이가방이 있다면 이렇게 변신시켜 보세요. 선생님이 이번에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안 쓰는 종이가방을 먼저 준비하세요. 원하는 높이만큼 꼭꼭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종이가방 윗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자, 이렇게 꾹꾹 눌러서 각을 세우면 더 단단한 바구니가 됩니다. 선생님은 마스킹 테이프로 꾸며보았는데요. 마카도 좋고 사인펜도 좋고 색연필도 좋아요. 자, 이렇게 꾸미니까 맞아! 한 친구가 초간단이라고 했는데 완성이에요. 이렇게 만든 바구니 선생님은 로션을 담아보았습니다. 어때요? 쉽고 간단하죠? 선생님이 이렇게 자주 쓰는데요. 이렇게 작은 노력과 정성으로 나만의 바구니를 만들면 내게 필요한 물건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배움 2에서 선생님과 함께 가정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업사이클 아트 활동들을 살펴보았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